그럼 주말에 만나. 오늘도 즐거운 하루. 아이고. 참 빠졌어. 야 조혜원. 어? 지수야. 뭐야 누구랑 톡하길래 몇 번을 불러도 못들어. 그랬어? 미안. 뭔가 연애하는 느낌이네요. 표정이 다르잖아. 닭과도 그지? 응. 너 요즘 부쩍 소상해. 너 설마. 남친 생겼냐? 아이. 그게. 아직 만난 건 아닌데. 아직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사귀기로 했다고? 에? 벌써? 그게 가능해? 이야 요즘에는 참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응. 걔랑 얘기하면 뭔가 막 속에 막혀있던 게 확 뚫리는 느낌이랄까? 얘 봐라 얘 봐라. 아주 제대로 빠졌구만. 그래서. 언제 만나는데?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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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톡방에서 만난 인연이랑. 음. 뭔가 드라마틱하다. 아. 치즈야. 나 너무 떨리는 거 있지. 그래. 우리 때도 번개에 이른 거 있었어. 사진보다 괜찮은데? 이 남자야? 저기. 정수야. 나훈아. 정수, 나훈아. 정수, 나훈아. 드라마다 드라마. 조혜연? 지금 이미 사귀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치. 처음 본 건데. 혜원아. 응?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. 왜 그렇게 쑥스러워해? 그렇지. 사귀는 사이지. 쑥스럽지.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. 너무 귀엽다. 뭐야.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아니. 진짜로. 귀여워서 그래. 이야. 저런 말 서순없이 하는 사람은. 저 위험해 위험해. 거의 포딩오빠에서는 백건데. 그치? 너 진짜 이쁘다 이런 거. 처음부터. 너무 적극적이면 좀 불안해. 봐봐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그냥 초비. 이거 어디 와? 봐봐 옆으로 왔는 거 봐. 벌써? 첫 만남에 손을 잡아? 신현은 갑자기. 왜?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. 내가 내 여자친구 손잡는 게 잘못된 거야? 그건 아니지. 그럼 사귀는 사이라고 갈 때까지 가려 그래?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. 설렘 가득했던 우리의 첫 만남 젠틀하고 다정한 정수에게 전 급속도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